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우디 정류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경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 아프간의 탈레반을 제거할 때 드론을 활용한 사례들을 익히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값이 비싼 군사용 드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군도 드론 공경을 감행할 정도로 드론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드론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북한도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앞으로 잘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우디 정류시설의 드론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월 14일 오전 4시입니다 페르시만에서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카이크 석유단지에 여러 대의 드론이 조용히 접근해서 순식간에 폭탄을 투하해서 단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에서 아람코가 자랑하는 아브카이크 단지가 순식간에 제뜸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아브카이크 단지는 사우디 각지의 유전에서 모은 원유를 수출하기 전에 탈황, 유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곧 같은 시각에 리하드 동쪽에 있는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큰 아람코 소유 유전 코라이스 구조적도 드론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불길을 잡는 데만 2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클 건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분간 두 단지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우방이자 세계 원유 공급에 젖줄인 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이 드론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아브카이크 석유 단지하고 코라이스 유전이 가동 중지되면 이 두 지역만 하더라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70만 배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공격은 예멘 정부군에 대항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주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아파가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순위파니까 이란의 후원을 받아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티 반군은 종종 미사일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했지만 이번처럼 드론 공격은 처음입니다 이 드론 공격의 성공 사례가 앞으로 테러에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드론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800km 정도를 날아서 목표를 정확히 과격하게 됩니다 드론 가격도 군사용 드론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1800만원 우리 돈으로 달러로 15000달러 정도 되니까 얼마만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가격이 저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2018년부터 군사용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유엔은 이미 2019년 1월 달에 후티가 1500km를 날려보낼 수 있는 이름은 UAV-X라는 이름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의 성주 사드포대를 촬영하기 위해서 북한이 드론을 내려보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북한의 드론 공격이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한 전문가가 이번에 사용된 드론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드론의 특징은 첫 번째는 1,000km 이상 지역을 넘어서 날아온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 공격된 드론은 이란이 생산하는 아바빌이라는 드론을 도입해가지고 후티 반군이 자체 브랜드인 콰셉브라는 이름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그런 드론입니다 2019년 초에 후티 반군은 예멘 남부의 정부군 기지를 섭격해가지고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예멘 정부군 6명을 사살한 적이 있습니다 아바비 드론은 총 중량이 80km 그 다음에 폭탄은 40km까지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시속은 370km입니다 1시간당 이것은 1초에 100m를 날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최대 700km를 날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1000km 이상을 날기 위해서 탑재 중량을 줄이고 연료를 더 주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공격은 외부와 전혀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드론에다가 GPS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고 GPS 신호를 따라서 병한 후에 공격 지점을 관역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상 500m 4배로 날기 때문에 레이더만 같은데 걸려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좌표가 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의 조종사와 어떤 종류의 교신이 없기 때문에 전파 신호를 추정해서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현재 드론 탐지 기술을 보면 레이더가 유효거리 한 5km에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탐지 이후에 50초 만에 목표물을 때리기 때문에 방어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공격에서도 특히 10대의 드론이 동시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대도 방어하기 힘든데 10대가 달라들 때는 더더욱 방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드론 엔지니어를 예멘 방군에 파견해가지고 드론의 조립, 운용, 수리 기술을 가리켰다는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방군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용이 낮고 효율은 높은 저비용 고효리라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이 같은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하나의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